일본이라고 말하면 후지산 후지산이라고 말하면 일본이라고 말할까요? 도쿄에서 후지산을 희망한 그들은 부모님의 후지산에 있는 후지산에 만나요? 도쿄 여행은 6일차에 아침 오늘의 목적지는 바로 후지산이다 도쿄에서 근교로 갈 수 있는 곳이긴 하나 가깝다고는 할 수 없다 스키역까지 가는 급열차을 탔는데요 보통 칸이 나란히 앉는 자석이 없어서 1등석으로 샀습니다 출발 이곳 가자 우리의 아침밥 恭喜 이곳은 담밈씨가 유리한 일을 먹었을 때 딱군.. 정말 그런 느낌 담밈씨가 레프타임이 튀었구나 본데긴 맛이 좀 똑같잖아 여기 건물이 gut 덤밍게 구는다 왜 이렇게 맛없어? 우리나라 바깥이라고 이곳에 남긴 남은 시설에 excursor 추세 호지 산은 부끄러움이 많은 산이라고 드러나다. 여름에는 특히나 호지산 관찰이 어려운데 날씨가 좋은 게 왠지 호지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호지 산을 만날 수 있을 것 같다. 호지 특급 예약해놔서 타고, 티켓을 받아야 되거든요? 이메일로 호지 특급 예약해놔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래서 이게 12,000원 밖에 안 했구나 이거는 후지큐 티켓이 아니라 후지큐 업그레이드 티켓같은 거라서 미리 여기서 결제를 하나 더 해야 하는 티켓 베이직 스토코를 사야돼요 티켓을 이렇게 같이 넣어야 해요 원래 여행은 순조롭지 않은 법 이렇게 하다 또 배워갑니다 드디어 출발하는 후지큐 문자 누드톤의 열차가 우리의 기대를 더했지만 후지산에 다가갈 수 있는 하늘은 구름이 가득하다 구름이 가렸어요? 아예 안 보이던데 뽑기 신기한 것 같은데 겨울에 다시 오는 건데 도착했습니다 후지산이 어디? 후지산 여기 있어 어디? 쩔지 어디? 저기 있네 오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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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으로 예약하면 이것도 보여 드려야 돼 그래 작전회의를 좀 하겠습니다 원래 자전거를 타고 가는 계획이었는데 계획 다 하겠다 후지산 없는 후지산 관광지가 무슨 의미인가 혹시 모르는 마음에 기다려볼까 고민도 되었지만 일단은 먹고 생각하는 게 최선이다 가와구치코에는 호우토우라는 전통음식이 있다 인기가 상당히 많은 집이라 웨이팅이 있었는데 내부 인테리어가 고국스러운 게 정말 훌륭했다 호우토우는 한국의 칼국수와 매우 흡사하고 뜨거운 여름에 팔팔 끓는 호우토우를 입에 넣어봅니다 눈을 좀 느끼고 기분이 조금 나아간다 식사를 하며 시간도 보냈으니 후지산이 조금은 모습을 보여줄까 기대해봅니다 후지... 후지... 후지야마가 미앤아야 돼 후지큐랜드 가서 나루토 보고 놀이공원 느낌 오랜만에 같이 데이트합시다 렛츠고! 억지텐션을 끌어올려 근처 우리 공원을 향한다 후지큐라고 해야되는데 또 하이큐라고 해가지고 계속 찍어다주는 하이큐랜드 하이큐 만화를 너무 재밌게 봐서 하이큐 익히맣스까? 어쨌든 버스를 탔습니다 카드말고 현금으로 낸 사람은 내일때 내쉬면 됩니다 화면에 금액이 뜨거워져 그거 들고 내릴때 넣어서 보내줘 오케이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무료티켓 입장만 하려면 무료티켓을 봐주셔야 돼요 들어갈땐 인증숏을 찍어줘야 한다 여기 날씨 이렇게 좋아 여기 날씨 이렇게 좋아 핑크로 살거에요? 노랑으로 살거에요? 노랑? 너뜨기 이거 티찌인데 티찌를 떼서 피가 나고 있어요 티찌푸딩 너무 멋지 귀여워 예쁘네요 여기 엄청 커요 생각보다 여기 나루토 마을 여기로 가볼거에요 평형색색의 놀이공원을 보며 동심으로 돌아가는 것만 같다 우리는 해산을 보지 못하며 추운을 비정air 추운을 위장해지고 행복한 시간을 보냅니다 달성 고맙습니다. 몇분간에 티켓 환기가 있어서 어떻게 살 수 있나 봐. 바이오이용권 하기 싫으시면 일일이 한 번씩 사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후니 흑하얗게 밟았어. 나랑은 달라도 노래 병원에서 한 번으로 같이 온 것 같아요. ium. 두 번째 번째 센터. 봉사의 수단. 봉사의 사이의 본격적인 물건들. 생각보다 힐링하지는 편이 immediate. 저는 찬정한 물건들입니다. 간식도로pered. 울리는 놀이기구요 애니의 나라답게 놀이동산 안에 징적의 거인, 나루토 그런 식으로 해서 엄청 길거리가 많습니다. 신기해 진짜 일본 같아 날씨도 좋다 후지큐 하이랜더 아, 후지큐 너무 재밌는데 자전거 타는 거 보다 훨씬 나은 거 같아요 후지큐 꼭 오세요 나 생강 나 생강 나 생강 나 생강 드디어 이곳에 왔다 참고로 말하는 상당한 나루토 덕후이다 2, 1, GO! 아, 역시 수고하니 이런로 대단한 나루 4, 2, 2, 2, 0 5, 3, 0 2, 1, 0 그 도로 갖고싶어 하던 공주 언니 같애 그 도로 갖고싶어 하던 공주 언니 같애 와 시 아메 어마의 신데이루 나뭇잎 마을 해봤어 어디 마을 하지? 나뭇잎 마을 해야지 고민을 하는 거 같은데 나뭇잎 마을 졸릴 일인데 거기는 4대 호카케가 쓰러져서 아들을 방치하는 이상한 마을이잖아 셔츠 앤 번틀레 헤어번드 헤어번드 머리가 쪼여요 머리가 쪼여요 털쪼할 것 같아요 호카케 클래스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놀이기구를 질접하지 않는 우리지만 나루토 놀이기구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나루토 놀이기구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나루토 놀이기구라면 그냥 지나칠 수 없다 여기 구미에 대한 설명 중간에 oatmeal 이것도 케베는 지퇴한 나라 나루토의 추천 맛집에 들렸다. 일락라멘 자판기를 돌렸다. 나루토의 추천 맛집에 들렸다. 나뭇임말 인사가 나뭇임말 라멘 먹는다. 저희 지방의 맛집입니다. 아니요. 아니요. 방에 갔다가 갑자기 판타가 와가지고요. 한참으로 왔습니다. 지금 내가 우주마키 마을 마일로랑 바꾸고. 저 멀리 하늘 아래 희미하게 나타나 후지산의 모습을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아 후지산이 보이는 건가? 놀이동산을 보다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높이의 형체가 있어가지고 봤는데 후지산이었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큽니다. 엄청 멀리 있는데도 놀이기구 높이 있는 것보다 더 커. 아 내리어. 와 내려가고 있어 이미? 와 부어. 아 조금 없다 조금. 반람차 탔는데 좀 무섭네요. 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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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 높다 조금. 아아. 아아. 마치 구름을 들은 데다 높고 웅장하고 싸는 우즈들 나무기와 고생하는 마음이 있다며 마치 구름을 들은 데다 높고 웅장하고 싸는 우즈들 마치 구름을 들은 데다 높고 웅장하고 싸는 우즈들 여기 와서 찍으시고 다 찍었다 어둡게 마주한 기회를 놓칠 수 없는 우리는 빠르게 후지산 사진 스포츠로 이동했다 지금 시각이 6시거든요 휴대폰에 일몰 시간 알아보시면 지역의 해랑 땅이랑 언제 만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근데 오늘 저희는 6시 31분 기준이거든요 예비 스팟으로 갈 수 있는 시간이 돼서 거기로 갈 겁니다 잘 모르겠는 애니메도 있는데 소마스 당첨 소마스 당첨 소마스 당첨 소마스 당첨 또는 좀 더 갈 수 있는 상황에 소마스 당첨 그리고 곧 대구 도착하는 방법 개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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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콤한 개꺼지 한 6분 정도 걸으면 말로가 말하는 스팟이 나온다고 하네요 눈물이 그렇게 높지 않아서 기붕에 다가오고 있습니다 좋네 흐지산 보이네 바로바로 와 진짜 너무 높아서 여기 주민들은 매일 흐지산을 보면서 타는 거 아니야 부럽다 낮은 건물들 위로 서사인이는 흐지산의 민수소 다시 옆으로 돌아가는 길 어두운 길 가운데 홀로 불이 켜져 있는 어느 한 가게로 들어간다 부즈넉한 가게는 달인의 향기가 없다 여 Za이 그리고 화,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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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잊지 않다 고마워 고마워 이쁘다 고마워 맛있다 맛있다 고치겠네 고치 그렇게 도착한 게 고지 여기는 개코 지역인데요 공무원도 안 계시고 표 뽑는 것도 없어요 차 내에서 구입하라고 하네요 그냥 뻥 떨리고 매미 소리 들리는 작은 시골 마을 역 같아요 조용한 여기 앉아 열차를 기다리며 나누는 대화는 소소한 흔닝이다 크리스마스 사이즈 리그 대량én 감사합니다 결제를 따로 더했습니다 생각보다 비싸다 어디서 왔는지 말해주니까 그 금액을 알려주고 여기에 좌석 지정이 하나밖에 없어가지고 38분에 열차가 오거든요 끊지 않으면 30분을 더 기다려야겠네 입이 마른다 긴 시간을 달려 가보기초에 도착했다 오늘도 먹으러 왔습니다 우나테츠 나래가 어떤 반응일지 궁금해서 데리고 와봤습니다 종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나누고 싶을 것 너무 맛있지? 밥알까지 싹싹 먹는 마일로 양념이 너무 맛있어 늦은 밤 모두가 해친 거실에 모였다 웨잉! 니 만년 하는 인자 여행의 힘인가? 헤어벤드만 해도 먹고 숨이 끊이질 않는다 아 다시 싸버린 거 아 너는 왜 좋은지? 어우 god ㅋㅋㅋㅋㅋ 오늘은 수아의 생일날입니다. 아가씨 생일 축하노라 방문해 도쿄의 밤이 전화합니다.